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3회말 0대0인 가운데 1아웃 주자 2,3루의 찬스에 3번 이태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을 지켜보면서 투 스트라이크 긴장되는 순간 결과는 테스트볼을 그대로 받아쳐 깔끔한 중환으로 드디어 선취 득점을 하는 나인스타즈의 이태영 선수입니다 부릉부릉팀 분위기가 한껏 올라가는데요 오늘 수비 짱 타격 꽝인 조한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 띕니다 아 그런데 볼을 던지진 못합니다 이태영 선수 다른건 다 잘하는데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은 잘 안되나봐요 네노 비트 볼 유격수 고구뻄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첫 타석에 우중이르타를 기록한 빨간맛 박재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배트 안쪽에 먹긴 짧은 타구 이야 반템 부줄인 역동작 송루의 간발의 차이로 3아웃을 만듭니다 근데 오늘 심판님들 판정이 거의 퍼펙트인데요 드디어 사연명문클럽 챔피언십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4회에도 올라온 이태원 투수 첫 타자를 가볍게 우플로 잡아냅니다 원아웃 국민체조 루틴을 가진 김동완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야 아직까지도 볼이 빠른데요 히트 이어 넘어가나요 아 펜스 상단에 맞고 멋진 슬라이딩으로 2루에 안착하며 임팩 있는 세리머리를 하는 김동완 선수입니다 투수가 흔들리자 물까지 먹여가며 안정시키는 조안욱 감독입니다 유격수 빠른 타구 백핸드 핸들링으로 부드럽게 잡아 1호 주자를 묶어두고 1위로 선구하여 아웃을 시키는 조안욱 유격수입니다 멋져부러 변화구에 원스트라이크 냅다 꼽으며 투스트라이크 변화구를 컨택하였지만 힘없는 일당으로 3아웃 이닝을 교대합니다 4회 말 김정수 선수의 타격으로 시작합니다 높은 패스트 볼을 건드렸지만 유당으로 어? 아! 미끄러운 건지 꼬인 건지 중심을 잃고 마는 고구법 유격수입니다 놀랬나봐 야 깜짝 놀랬잖아 경준아 아픈 분이 해 경준아 아픈 분이 해 대기 많아 대기 많아 아픈 분이 해 팀원이 많은 팀은 항상 대기 선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안쪽 높은 볼을 배트를 짧게 돌려 중안을 만드는 최선호 선수입니다 헬멧이 화려한 오늘 첫 타석 임재상 선수입니다 패스트 볼에 원스트라이크 인코스 패스트 볼에 투스트라이크 파울 또 파울 결정구는 히트! 넘어가나요? 아! 담장을 넘기진 못했지만 2루 주자를 불러들여 2대0으로 달아나는 1타점을 때린 임재상 선수입니다 최준혁 선수와 교체되며 팀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더 가웃으로 들어갑니다 임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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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왜 강팀인지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씁쓸해 보이는 황상호 투수 타석엔 한우 투 플러스 조한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주자 뜁니다 3루 주자를 의식해 던지지는 못합니다 뭔가 안 풀리는 듯한 황상호 투수 결국 볼렛을 주고 주자 만루의 위기를 맞습니다 양팀 모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역시 화이팅이 남아도는 나인스타즈 팀입니다 오늘 유탄과 우프를 기록한 박성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바깥쪽 빠른 볼을 라인 선상으로 그대로 밀어쳐 우한으로 투자 2명을 불러들이고 1루로 향하는데 아! 여기서 아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볼까요? 이것도 거의 동시라 가장 가까이서 본 심판님의 판단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하! 근데 두 분 오스틴 파워 미니미 같은데요 먹힌 타구 좀 짧은데요 아! 이걸 놓치면서 쐐기를 박는 일정을 또 주고 맙니다 투수를 달래는 풍산 파이터스의 감독님입니다 오우 좋은 얘기인데요 주자 뜁니다 세입이 됩니다 아! 근데 발이 떨어졌나 봅니다 투아웃 듬직해 보이는 김동완 포수입니다 편화구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또 한 번 파울 결정구는 히트! 매우 빠른 볼을 가볍게 컨택하여 투수 발목 옆을 스치는 중안으로 오늘 4만타를 기록하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수비 짱 타격광 조한욱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이 뜬 볼 돌아! 몰라 몰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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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우플로 타격광이 됩니다 지연아 세연아 우리 지연이는 수능 공부 안이라고 너무 고생 많고 아빠가 우리 지연이 세연이 그러면 짧게 할게 다시 지연아 세연아 아빠 사랑한다 파이팅! 구독 좋아요 5회 초 9.12로 이어지는 9번 정상믹 선수의 타순입니다 냅다 꼽아 원스트라이크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으로 투스트라이크 히트! 냅다 꼽는 패스볼을 냅다 쳐내는 오늘 멀티히트의 정상믹 선수입니다 마지막 찬스에 1번 강수민 선수의 타석 키스펀트! 아! 시도는 좋았지만 팔로차 자동아웃이 됩니다 매우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2번 고급범 선수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3당 짧은 타구! 한 스텝을 더 나가는데 아! 송금을 안으로 주자를 살리고 맙니다 그리고 후탄이 유창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이야! 바깥쪽 냅다 꼽는 원스트라이크! 어! 그리고 1룰 한번 노려봅니다 쇼시 먼저 움직이고 런너가 나가는 스텝의 역타임에 맞춰 들어가는 영리한 조한옥 이격수 그리고 빠른 턴과 정확한 송구로 주자를 아웃시키는 이태원 투수입니다 역시 타격 꽝! 수비 짱인 조한옥 선수입니다 농담인가 알죠? 아! 피쳐버그 손언됩니다 멈춤 동작을 계속 지적했는데 바로 모크를 선언해버리는 주심입니다 유격수 깊은 코스 이야! 이걸 백으로 잡아서 1-1루 송구하는 척하다 3루를 노렸지만 3루 주자가 속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조한옥 유격수입니다 역시 수비 짱! 타격 꽝! 아 죄송합니다 4번 김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주자 띕니다 빠른 송구 빠른 발과 슬라이딩으로 세입이 됩니다 다시 투수의 멈춘 동작에 지적하는 주심 그러자 타임을 걸어 타자를 고의사고로 내보내며 1룰을 채우는 조한옥 감독입니다 투아웃 주자 만루의 마지막 찬스에 5번 우병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비껴맞은 볼 파울인가요? 후플로 3아웃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OMR 라인스타즈 패밀리팀의 공격입니다 이야! 빠른 볼에 원스트라이크 브레이킹볼로 투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다시 한번 변화구로 타이밍을 뺏으며 삼진을 잡아냅니다 시간 때문에 쫓겼는지 갑자기 제구가 안되며 3명의 타자를 연속볼렛으로 내보내고 맙니다 9번 투플러스 조한옥 선수의 타석 아! 제구가 계속 안되는데요 파울 원스트라이크 다시 볼을 주고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코스 패스트 볼을 피하려다 배트가 돌아가고 맙니다 시간 제한으로 경기는 여기서 끝나 나인스타즈 패밀리팀이 0대5로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합니다 젊고 패기 넘치고 젊은 선수 자원과 꾸준히 훈련하는 나인스타즈 패밀리팀의 돌풍은 당분간 계속될 듯 합니다 사야 명문클럽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